헤뽀은 누워줘요! 페이퍼맨! 친구들 안녕! 페이퍼맨이에요! 오늘은 가위를 이용해서 반달곰을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들 곰이 영어로 무엇인지 알아요? 곰은 영어로 bear 같이 따라해볼까요? 잘했어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종이랑 가위 그리고 볼펠입니다 나와라 페이퍼 가위!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색종이를 반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반으로 잘린 색종이를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또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흰 면의 끝이 왼쪽에 오도록 잡고 접혀있던 선대로 눌러 접어주세요 다음 표시선은 지그재그가 되도록 반대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또 반대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가 되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가 되도록 접어주세요 되었나요? 그럼 이제 볼펜을 가지고 그림의 곰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 그렸으면 이제 가위를 가지고 잘라줍니다 가위를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해 주세요 주의할 점은 여기 손끝 부분은 자르지 말고 연결시켜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 잘라내고 펼쳐주면 손을 잡고 있는 여러 마리의 반달곰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친구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었나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